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은얼 카플라토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에 거 중첩 좀 시켜서 뭘 걸 그랬나보다 나가주고요 어 다 열렸다 무조키 쏘 쏘 쏘 쏘 지금이야 어 오케이 다 막았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우 은월 은월이 아 무조키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편하냐고 캐릭터가 좀 이런거 보면 좀 그래 아 하나 날라갔다 그치 무조키 하나만 있어도 캐릭터가 이렇게 편해지는 아 아 이거 없구나 재료 좀 모아봐 다 됐죠 이제 그냥 바로 깨는게 날라나? 준비 좀 하고 헝 어 뭐야 시간 됐나? 안 됐네 안 됐네 안 Ukrainian 아잉 아잉 그냥 잡자 야 우리나라 되게 편하다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깼습니다 아 아 노멀파플라투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다 써놓고 쓰질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마무리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